전라남도교육청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안전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여수교육지원청에서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최종보고회를 열고 안전관리 운영계획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박람회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은 24시간 비상상황체제로 유지되며 이곳에서는 참관객 현황 모니터링, 운영지원 등 박람회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